그리고 또 새파리에 가는 얘기가 또 있는데 아니 어제 제가 은채 제가 은채 뭐 줄게 있어서 은채 찾아갔거든요 은채한테 뭘 주고 내려 다시 오려고 했는데 은채가 갑자기 이걸 뜯어서 보았을래 은채가 비엠에 너무 고생했다고 이걸 사줬다고요 이걸 준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아직 하나 줄게 남아있다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채원이가 지금 뭐든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그걸 받고 저 그 배터리 배터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배터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배터리를 바꾸게 가지고 아직 설치만 해놓고 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올리려고요 아니 그걸 받았을 때 저는 진짜 아니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진짜 하루 종일 줄 생각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는 선물을 주지? 아니 은채도 똑같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그렇게 어 티가 나긴 하는데 티가 나긴 해요 제가 좀 투명한 사람이기도 해서 근데 그래도 그걸 줄 생각을 했다니 너무 너무 감동해요 진짜로 어?